저희가 팟빵에 이제 오픈이 됐더라구요 네 야 순이가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껑충껑충 뛰고 있네요 별로...저는... 아직 배고프세요? 메인화면에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32위라서...아 메인은 10개? 아니요 저희 또 떨어졌어요 하루만에 지금 딴지 라디오에서는 모든 방송중에서 단일 방송으로 손이 제일 높아요 팝파이스 있잖아 그건 한겨레건가? 아 그건 한겨레 한겨레 저는 따라잡을 수 있겠던데요? 팝파이스를요? 팝파이스를? 아 제 꿈입니다 오늘의 본격적으로 두번째? 네 네? 몇번째야 이거? 이게 하면 사회로 올라가네요 사회로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말한거에요 우리? 네 그렇겠습니다 요즘 이제 초기 치매 정세가 와서 근데 이제 사실은 10회도 안됐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대국민 사과도 성명을 발표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방송 제목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순위가 높다든지 참여한 사람은 70명밖에 안되네 요거는 이제 또 클럽 안에서만 아 클럽 안에서만 네 그래서 네 개의 제목이 굉장히 각축을 벌였습니다 1위가 네 팔자가 어때서 네 축하합니다 나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제목 참 마음에 들어 네 팔자가 어때서 저도 여기에 투표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난 투표하는 방법을 몰라서 투표를 못했는데 찌개와 국사의님 네 팔자가 어때서가 1위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물 투표 스물 투표 네 그리고 2등이 공동 2등인데요 19표 네 특히 우리 나선 피디랑 그 밑강 작가가 강력히 밀었던 강헌의 명리주점 네 19표 네 홍기환이 네 그게 오차범위인의 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차범위 스포츠 방송 네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되는 정도죠 이 정도 차이면 네 그리고 같은 공동 2가 있죠 네 강헌의 개팔자 네 파괴의 군졸님 네 팔자를 여러 제끼는 네 이게 이제 개팔자이면서 또 이 팔자를 연다 라는 뜻에 아주 굉장히 네 네 아주 섹시한 제목이었습니다 네 한 표 차로 아쉽게 4등 하신 네 또 한 표 차로 또 4등 하신 분이 있어요 네 18표 아브락사 스님이 보낸 제목입니다 네 딴지 철공소 네 일단 4등까지는 우리가 포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4등까지는 끊었습니다 네 근데 뭐 1등부터 4등 사이는 거의 뭐 박빙의 차이다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안타깝게 그 허니쌤의 자파병님 선생님께서 되게 달콤해 하셨던 분이 아쉽게 5등을 하셨더라고요 이 분도 꽤 많이 받으셨네요 네 13표가 나왔네요 네 허니쌤이라고 불려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나시네요 저희 가끔 불러드리죠 됐어요 네 팔자가 뭐 어때서 네 대국민 사과라는 것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략한 대로 일단 이 네 분께는 포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포상 내용이 뭐죠 네 네 첫 번째 1등 하신 찌개와 국사이님 네 팔자가 어때서 해 주신 분은요 저희가 현장에 모셔서 개인 상담을 네 원하시면 네 근데 이걸 원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분 휴대폰 번호를 알아요 아 아니 그걸 또 언제 땄죠 본의 아니게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스토리펀딩 후원해 주신 분이라서 네 정말 팬이시네요 이분은 네 네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좀 드리는 걸로 네 그래서 여쭤볼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2등부터 4등 까지는 저희 공약이 없었는데 어 급하게 만들었죠 저희가 네 뭘 주신다고요 네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선생님 저희 5분 전에 말씀 나누는데 아 네 그래서 여기 필자가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네 우리 죽돌 죽자는 돌고래 미깡 저 그래서 더 최근에 다 책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선물이 책이래죠 아마 아 말씀하시고 약간 뻘쩍하신가 표정이에요 네 쪽팔려서 그럽니다 네 뭐 이 청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방금 전에 강원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제 옷 속에 손을 놓고 끌적끌적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가렵지 그래서 책을 사인을 해서 네 네 사인을 해서 1 2 3 4 등분께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네 드릴 수 있는 책은 다 드리겠습니다 네 드릴 수 있는 책은 다 드릴게요 제가 워낙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밑강 작가님 책과 죽도 기자님 책과 네 다 함께 네 이분들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취해서 주소를 좀 알아내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럼 이제 도대체 대국민사가 뭐냐 네 무릎을 꿇으신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1등으로 뽑힌 이 팔자가 어때서를 이제 이 프로그램 제목으로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일단 1등부터 사동사회가 너무 박빙 이고 네 또 이미 올린 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도 일찍 너무 차트에 진입을 해서 네 우리가 사실은 그냥 임의로 올린 제목이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려서 이거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팔자가 어때서 뭐 이런 등등의 제목들이 주최측의 입장과 의견이 굉장히 심하게 표준이 되어서 그냥 벙커에서는 강자는 이제 강은의 자파 명리학이잖아요 최초의 선생님 명략 콘텐츠였죠 그렇죠 명략 관련된 그래서 이 팟캐스트는 그냥 강은의 좌파 명리 그렇게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라디오 강자명 네 라디오 강자명 정하고 하지만 아쉽잖아요 이 제목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셨는데 네 죄송스럽고 그래서 일단 제가 굉장히 그 제목을 채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그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게 하하하하 여기서 중요한 건 공직이 없다는 거 그러세요 사퇴하고 싶은데 진행자가 없는데 막 사퇴하고 싶은데 사퇴할 공직이 없어 네 아쉽네요 이럴 때 뭐 자유총연맹 뭐 동작지부 뭐 새마을운동 본부 뭐 본부 부지부장 이런 거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우신일주시니까요 네 우신일주답게 저는 공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직이 나중에 올라가면 바로 사퇴하시는 걸로 네 제가 지금 차기 대선에서 만약에 나가게 되시면 공직을 취하게 되시면 바로 사퇴하시는 걸로 바로 제가 후보직 사퇴하겠습니다 네 참 정말 잊지도 않은 공직으로 지금 저희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땡겼을 수 있네요 그러게요 땡겼으면 못할 게 없군요 네 그 대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네 네 이 제목들 중에 한 3 4가지 정도의 제목을 우리 이 강은혜 라디오 자파 명리 내에 이제 코너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코너명으로는 쓰기로 했다는 점 그런 정도로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킨 거네요 다는 아니더라도 한 번 2 30%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네 이게 제일 관심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상담 코너 네 일단 이 상담 코너는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수요일 날 녹음을 하니까 수요일 날 이 스튜디오에 나오시고 네 네 자신의 목소리를 그냥 리얼하게 공개해 주실 분 물론 이제 뭐 성함이라든지 네 구체적인 어떤 인적사항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커버해드리고 네 음성병조도 가능하나요 가능은 한데요 되게 범죄자처럼 나오실 거예요 네 헬륨가스라도 뭐 네 근데 뭐 조금 변조 그러니까 이쁘게 변조해 드릴게요 네 꼭 필요하시다면 네 꼭 필요하다면 음성병조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메인 코너가 될 것 같은데 이 메인 코너 이름으로 이제 1등을 차지하신 니팔자가 어때서 네 잘 어울려 제목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제목 같아요 네 일단 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게시판에 우리 클럽 게시판이죠 네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보장해도 될 거고요 최대한 상세하게 올려 주실수록 훨씬 더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럼 올릴 때는 뭐 생년월일시랑 질문을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질문 그리고 자신의 좀 성장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들 가령 뭐 학업이라든지 직장생활 하신 분이라면 어떤 분야의 직장에서 그런데 그래서 뭐 직장으로 몇 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서 이제 뭐 이유나 사정 다음에 거주지를 꼭 거주지를 좀 섬세하게 한다면요 자신이 이사한 곳들을 좀 꼭 집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살던 곳도요 몇 년부터 몇 살 때까지는 뭐 망헌동에서 살았다 네 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경기도 부천에서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동 단위까지 선생님 그게 구원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사나 자신의 거주지를 굉장히 쉽고 우섭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명리학과 표풍수 지리가 이제 그 개념까지가 결합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사를 하는 게 최소한 어떻게 결혼을 하는 정도의 수준 과 거의 비슷한 영향을 개인에게 미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이라는 곳이 아무리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쉬는 곳이잖아요 네 이제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멘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신의 명식과 더불어서 어떤 그 지역이 주는 기운이 있죠 네 그 기운들이 생각보다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 그래 내가 저녁에서 살 때는 뭔가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어두워하지 않았는데 어떤 어떤 일들은 굉장히 잘 되는데 혹은 굉장히 몸이 건강했는데 특별한 변수도 없는데 일로 이상으로 한 데부터는 왠지 어디가 아프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탁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 많죠. 뭐 나 이 집 와서 잘 풀렸어 라든가 네 그래서 또 어떤 동네는요 특정한 어떤 분야를 하면 어떤 동네가 잘 되고 그리고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모여 있잖아요 물레동에는 철공소가 몰려 있고 그렇죠. 청계층에는 공구상가가 몰려 있고 뭐 이런 동네 바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건 뭐냐면 그 종목에 굉장히 적합한 기운들이 그 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이사를 한 곳 자기가 살았던 곳 그리고 만약 학교를 다녔다면 뭐 구체적인 학교명은 안 적으셔도 좋지만 어느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다 뭐 국민학교 중학교 정말 길게 쓰셔야겠네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 자기 속에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전공은 뭘 했고 그리고 그 전공을 한 것과 또 하는 일이 전공과 연장스레 있는 일이 있고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 또 전공을 막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전공을 바꾸었다면 꼭 그것에 시간 연도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언제 뭐까지 하다가 중퇴하고 거의 자서전을 쓰셔야겠네요 네. 이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현재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저의 지론은 인간은 절대 한 사람 자기 삶이라 하더라도 이건 내 개인만의 삶은 아니거든요 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누군가에 굉장히 큰 뭐랄까 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이제 어른이 되면 또 거꾸로 또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게 돼요 네. 이제 우리 미깡작하처럼 어머니가 되었다 네. 그럼 이 아이가 적어도 한 20살이 될 때까지는 엄마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네. 누군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이제 3년을 마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재식용어로 전문용어로 하면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게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 그다음에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대신에 형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영향을 받고 있으신 분들의 그렇죠. 그분의 명식도 주면 너무 좋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죠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동거인 동거인 배우자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동업자 애인 어 뭐 애인 뭐 불륜을 하고 있으면 불륜 상대자라든지 양다리면 양쪽 다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 또 너무 많으면 제가 보는데 너무 번잡하니까 그렇죠. 힘들죠. 자신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네. 그런데 시까지 모른다. 네. 그러면 1까지만이라도 네. 알면 최대한 최대한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기쁨과 고통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통 발생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저는 한 번도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났는데 왜 옛날 어른들 보면은 야 얘가 우리 복덩이라고 우리 집에 엄청 가난했는데 얘가 태어나서 잘 됐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 있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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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크게 명례하게 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자신의 명식을 이 우주로부터 타고나잖아요. 생년월일이. 그런데 그럼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내 명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부모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립하기까지 제일 긴 포유류입니다. 네. 보통 다른 동물들은 네. 금세 이제 걷잖아요. 왜냐하면 2년 1, 2년이면 이제 독자증인 자기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생존활동을 하는데 인간은 너무 오랜 그 양육기간이 소요되는 참 비효율 . 그렇죠. 뭐 결혼하고서도 같이 살기도 하고요 .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양육의 주체인 부모의 의미가 내 개인보다 사실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 그러니 이 사람 것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대가 넘어서 30대가 가까이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독립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요즘 많지만 그 다음이 이제 뭐겠어요. 배우자다 이거. 네. 결혼한 사람. 우리가 이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 저 새끼 사람들 영원히 사람 안 될 줄 알았는데 마누라 한 명 잘 만나서 사람 됐다. 뭐냐. 여기서 한 번 진짜 팔자가 바뀐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네. 말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 그럼 그것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 세 번째. 자식. 또 자식을 놓으면 또 이 엄마 아버지의 세계관이 또 바뀝니다. 삶의 리듬이 바뀌죠. 자식을 보는 순간. 나 뭐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뭐 내가 어디 가겠으라고 하는 놈들이 일수록. 더군요. 자식 놓고 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마시 가는 이제 좋은 뜻으로 마시 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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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걸 보면서 나 진짜 신기했어요. 네. 평생으로 술을 먹어 왔는데. 네. 선생님은 그런 경우도. 전혀 없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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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뭐 중요해. 네. 나의 계라기도 중요하지. 네. 그렇군요. 그런데 나보다 더한 놈이 완전 딸 바보 같아 가지고. 그냥 막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집으로 튀어가는 거. 그거 전화도 안 받아. 그런데 이제 이 순간에 변수에 끼어 드는 게 아까 말한 공간. 네. 장소. 장소. 장소에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지금도 아무래도 음주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서초동이나 강남에 아파트 이제 고층에 몇 층에 여기서는 애가 서울대를 보냈고 여기서는 가이스트를 보냈고 이래가지고 집값을 높게 받는 그런 게 뉴스화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요 굉장히 오래된 우리의 과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풍수의 직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는요. 이상하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른바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하고 컨베스 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동네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동네를 전국에 뭐 그런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봤더니 꼭 그 마을에는 마치 부처럼 생긴 산들이 꼭 있더라는 거야. 네. 네. 이것을 문필봉이라고 합니다. 문필봉. 네. 문필봉. 네. 그래서 이제 이 문필봉이 있는 바로 그 산의 기운을 받고 있는 밑에 마을. 네. 네. 그래서 계속 이른바 고관대작 학자들이 좀 나왔고요. 또 어떤 곳에 금균이 강한 곳에 밑에 마을에서는 굉장히 큰 부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대표적인 이제 이 진주의 뭐 어떤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네. 이 마을에서 우리나라 재벌 세 명이 조그마한 마을에 재벌 세 명이 나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 네. 엘지의 구무시기 회장. 효성의 뭐 또 무시기 회장. 효성의 현금 왕 마을 있던 네. 그게 다 같은 국민들 출신이에요. 오. 전혀 가문도 다르고 그냥 그냥 동네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베스트 재벌들이. 서울도 아니고 진주에서. 네. 진주에서. 진주도 되게 작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작아요. 그중에서도 거의 미 단위 그 단위에서 이 세 가문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정말 이 터 이 묘자리를 쓰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 어떤 가문의 이름을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유고를 보참으로 메고 좋은 땅에 묻어줄 거라면 3년을 이 산안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요즘에도 막 이장하고 가시잖아요. 네. 목숨을 걸죠. 네. 실제로 이제 뭐 삼성가 이병철 가문의 그 선대의 묘자리를 잘 썼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때인 이병철 회장 되어와서 발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른바 명당이라는 것을 두고 직업마다 전부 다 직업으로 다 이게 얘기가 다르네. 솔직히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 조선시대의 이제 민사소송 이제 그 민사소송에 70%가 아 60%가 산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자리.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면 몰래 가서 묻고 그러거든. 네. 주인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래 가서 이제 후손을 위해서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왜 내 땅에 하나도 받지 않고 이전에 한번 tv에서 다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조상 그 몇 자리 인 줄 알고 계속 살이 지는데 알고 보니까 몰래 다른 사람이 본인 부모를 묻어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송이 민사소송의 60%를 차지했을 정도로 좀 우리가 특히 있는 풍수에 목숨을 건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 이렇게 그 동북 상승 한번 기차 타고 한번 달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달려도 똑같아 풍경이. 양쪽으로 끝없는 옥수수 맛이 쫙 흘러져 있어. 미국 중앙 미국 한복판. 뭐 기울이 여기라 여기야. 눈에 보이는 건 다 똑같아. 너무 크구나. 그런데 우리는 완전 이 지구의 미니어처예요. 봄에는 갈교를 다 있죠. 난 땅은 좁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000m 이상 되는 산도 없어. 제일 커봐야 백두산 한 2700m. 남쪽에는 뭐 2000m도 안 돼. 제일 높은 산이 1950이니까. 2000m도 안 되는데 산세들은 정말 험준해요. 그렇죠. 거의 험준하기로는 그게 저기 뭐야 히말라야급이야. 높이가 낮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막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산들 들판 강 구름. 너무 복잡해 이 산세가. 거의 사막 빼고 다 있네요. 사막 빼고 우리는 다 있었죠. 정말. 그리고 이렇게 해안선도 보면 동해안은 미끈하고.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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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이 아는 아주 톱니처럼. 네. 섬도 많고. 섬세하고. 수심도 또 다르죠. 네. 수심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 땅의 기운들이 전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할 생각인데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막 부모님이 어쩌래를 어디다 쓰느냐 가지고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땅도 좁은데 지금 매장 할 곳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하자 막 이러는데. 이제 화장을 차라리 화장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풍수지리학에서도 화장 하면 후손들이 덕볼 것도 없지만 해될 것도 없다. 본전이다. 보너스 박스 제로다. 그러게요. 통영수 날려버리니까. 깔끔하게 시작하는 거네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네. 그런데 괜히 몇 자리는 이건 잘못 잡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네. 그런데 명리학에서 풍수를 어떻게 보나요 . 그러니까 명리학은 첫 시간인가 현생을 다룬다고 하셨는데 지금 뭔가 풍수는 몇 자리를 잘 써서 이 후대한테 좋은 덕을 주고 이런 게. 그렇죠. 풍수는 전후생을 일단 전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수지리학이나 명리학이나 전부 음양오행의 바탕에서 똑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적용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간에도 공간에 당연히 지배를 받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렇게 무슨 뭐 몇 자리를 쓰고 쪽 하는 데까지 우리가 너무 골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너무 투머치다. 그런 재벌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놔두고. 네. 우리는 깔끔하게 그냥 화장합시다. 국토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화장합시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가급적 이면 자기 기운이랑 맞는 동네에서 살아야 된다. 선생님 그래서 이사 가는 걸 적어 달라는 건 그 기운을 보시려는 거네요. 네. 정말 많은 거 봐야겠네요. 실제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혜균을 이미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 덜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제가 사왔던 곳이 고향동이었어요. 북방이고 수혜균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뭔가 내 느낌이나 마음도 좀 끄림칙한 게 많았고 큰 사고가 두 번이 크게 살았면서 큰 사고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그 동네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동네는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꾸 이상한 큰 사고가 생기고 또 이렇게 뭔가 또 재정상으로도 문제도 발생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네. 물의 기운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수지로 갔습니다. 물이 끝나는 부분. 그 수지가 진짜로 용인치 수지가 물이 지. 멈춘다. 멈추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물이 멈추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은 편했으니까. 마음이 필요한데 대응에는 또 하나도 없어요. 뭐야. 마음이 필요한데. 책을 써야지 있어야지 하면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한테 정말 필요한 기운이 아예 화해의 기운이 강한 곳을 찾자. 물과 불의 충돌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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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쭉 돌다가 바로 관악삼 자리 도로 창문 밖으로 쭉 능순이 보이는 지금 곳으로 2년 전에 1년 한 4개월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제 작년 12월 달에. 네. 잘 잘 되네. 좀 무리를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네. 돈도 없고. 좀 무리를 해서 이사를 했는데 일단 너무 잠을 잘 자고. 왜냐하면 창 밖으로 관악산 에 그 아침엔 딱 겨울에도 눈을 뜨면 그냥 훅훅훅해요. 그냥 침대가 좋고 이런 거 아닌가요? 침대는 똑같아요. 이 세 군데 다 똑같은 침대인지는 않습니다. 침대를 그렇게 자주 갈아들만큼 침대 위에서 무슨 없다보니 알겠습니다. 스프링이 10년, 20년 써도 괜찮은 침대는 좋은 침대예요.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를 이렇게 학대할 일이 없다보니 침대 각오로서는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화낸 인성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나 성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를 의미하죠. 종이를. 제가 여기 이사와서 제 생에 한 번동되지 않았던 책을 두 번이나 냈고요. 환매도 잘 되시고 초베스트셀러 지금 초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저 자신조차의 예상을 띄었고 결과도 좋았고요. 그리고 살은 계속 찌고 있지만 굳이 그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감도 괜찮으시고 공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곳이 39층이에요. 이렇게 높은 데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해의 기운을 더 세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모래지었으니까. 땅의 기운이 아예 못 들어오고 해가 바로 위로 올라갈수록 화해의 기운을 많이 받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통상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곳을 추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처럼 수가 너무 많고 이제 화는 내려가고 수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미 범람의 수준이라는 물이 물이 너무 많네요. 시커멓죠. 시커멓죠 저는. 명식의 명식의 그래서 남향의 남쪽의 화해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옮기고 난 뒤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곳 중시했구나. 그리고 똑같이 사는 곳이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북향집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면 남향인데 남향이 비싸고 집하면 우리는 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을 쓴다든가 예술적인 어떤 창조적인 선생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북향집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공간 안에서도 가령 출입구가 어느 방향인지 창문이 어느 쪽인지 내가 어떤 쪽으로 물리를 두고 자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지리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독일의 건축학계에서는요. 한국의 풍수지리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축가가 늘고 있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들이 저택 살 때 풍수지리학자 섭외해서 막 방문이나 가구 배치나 이런 거 다 보신대요. 다 압니다. 그래서 사실 동양상국에서도 풍수가 발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축설계에 지금 도입하고 있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딴지 신사옥은 풍수적으로 괜찮은가요? 이 신사과 그래서 또 저희는 대공지가 또 저희가 지금 공지를 대국민 사과일 게 많다. 맞아. 그건 우리 저기 죽돌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또 하나의 대국민 사과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충정로역 9번 출구에서 20걸음이라고 했는데 직접 가서 걸어본 결과 20걸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디테일하다. 몇 걸음인데 일반 성인 남성 약 170에서 175 남성의 다리는 좀 짧은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넌가요? 12걸음입니다. 12걸음. 이것도 대국민 사과 한번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더 좋아졌으니까 딱 12걸음. 오른쪽으로 딱 틀어서 12걸음. 그래서 바로 충정로 벙커원에서 저희가 3월 5일 계속 공지해드렸다시피 오후 5시에 공개방송을 할 건데요. 지금 스토리 펀딩 후원해 주신 분들의 참석자 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한 60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한 200분 중에서 지금 참석이 가능하신 분이 60분 정도라서 그래서 나머지 한 3, 40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방송 나가고 제가 클럽 게시판에 공개방송 참여 신청 공지를 올릴게요. 그럼 거기에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선착순 몇 분 이렇게 해서 잘라서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클럽 우리 딴지의 딴지 라디오의 클럽 게시판이 우리의 공식 소통 채널이죠. 팟빵도 있고 사운드 클라우드도 있고 아이튠즈도 다 게시판이 있는데 그쪽은 응원 위주나 그냥 탄성 위주로 좀 남겨주시고 저희 쪽에 질문을 하신다거나 사연을 신청을 하신다거나 신청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꼭 클럽 게시판으로 좀 와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죠. 강원에 카페 통합 카페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통합 카페가 지난주에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론 오프라인에서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카페지만 문호를 대폭 개방해서 그냥 일반 분들도 그냥 놀러오셔서 물론 지금 들어와 봐야 필요로 볼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이렇게 저도 저지만 또 우리 커뮤니티가 단단합니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니까 또 혹 알아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지. 다음에서 강원자파명리학 이라고 검색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신 거죠? 네. 그쪽으로도 또 거기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렇지만 질문이나 방송에 관련된 거 방송에 관련된 것은 클럽 게시판으로 고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피디님이 팟빵에서도 공지로 클럽 주소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올려놨어요. 벌써 역시 근데 그 팟빵 공지가 좀 되게 또 협소하게 붙어있더라고요.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꼭 꼭 제발 그 공지 확인하시고 엄청 이렇게 또 협소하게 붙어있더라고요. 공지인데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하시면 아시겠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발 그쪽으로 와주셨으면 해서 그러면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일까요? 공지만 한 1시간인 것 같아요. 같이.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